무장제거 이펙트 목숨제거 흑흑 어둠 어둠의 힘 졸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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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과 cognition 졸버특 졸버특 초창 초창이다 죽어라 뭔데 헤이 강봄 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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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힐 안했네 까비 강봄 낳아서 서순댓네 액트2 가서 터보풀 먹자 디펙트야 반복이 낮나요 죽전기가 낮나요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텔라엠이 더 약해서 디펙트에 적수가 되지 못하는군. 나쁜 싸. 편향! 룬피 인편 서편디 룬피 서울류의 편향 디펙트 상점에서 룬축전기 하나 가져가면 되겠네. 룬축전기 고마워. 알약 주워도 되는데. 기념품? 기념품... 룬축전기 살거면 돈 아끼던가. 아니면은... 상점을 넘기는 것도 방법이고. 워호우! 내 꼬롬이 쓸모 없는데. 킹본? 아싸. 아싸. 많이 켜놨네. 쟤네들 웹박 디람. 안되겠다 여기서 불빛 채울 수가 없네. 그냥 얘네 안되겠다. 저놈 좀 데려. 아니. 휴먼 필요심. 전기억합 전기억합 전... 전기억합 전... 전기억합 전... 전기억합 전... 뚱땡아... 살려줘. 아싸. 바로 뚱땡이 컷. 뚱땡이 컷. 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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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터비. 펜. 썸위점... 이번엔 달라. 예전에 디펙트가 아니야. 어.. 심상치 않은된 이걸 골라. 어.. 심상치 않은데... 언제까지 심상치 않을 거야? 심상치 않은데? 어? 심상치 않은데? 어? 언제까지 심상치 않을 거야? 61 체력이면 엘리트 가자 와 힙노삼 미쳤다 잠시만요 잠깐만 15, 10 전기 다 지우고 이거 스톨링 해야겠다 4주...녀... 뽕뽕뽕뽕 뽕님 4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트...떨...링 다... 방열판을 안썼어야 뽈링이 잘 됐구나 으으으으으으응 부삼...야 한번 넣어가 그래도 힐 많이 했다 EM주 이제 그만 악역과 수비 스톨링 방지턱 하면 석재 달력이지 유성타격 웃자지 제거나 하자 방열판 하나 더 알만하지 않나 재발용 있어가지고 어이 이봐요 당신 꼴대가 더 필요해요 뭐 지우지 냉기가 너무 없네 어둠 지울 거면 파지지 지울 듯 그럼 지우지 말자 아니 나 쓰레기 이벤트 안났으면 엘리트 잡는건데 쓰레기 이벤트대면 응 공란한걸요 니 마법은 소용없다 융암 덮고 검드넣고 돌리기 그러면은 강화할게 너무 많은데 강화가 되있었으면 먹었겠다 아니 전격학 났으면 안잡도 되는데 근데 잤으면 분명 전격학 안났어 오이 디펙트 전격이다 오이 디펙트 전격이다 물약을 먹을 필요도 없네 아니 전격해야겠지 어둠이 같은 애들 나올건데 전격해야지 상점갑수 빨리 룬축선기 먹어 아니면은 그냥 물 많이 보고 강화를 좀 할까 지금 재활용이랑 망열판 인편 냉정함 위중시선 다 강화해야 돼 이거 불봐야겠다 오이 디펙트 전격 로그 렌 불로그 렌 냉정함 돌리 돌 편 편 편 편 편 편 편 냉정함이나 먹어 냉정함의 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헐 불헤진 디펙트 제 귀? 강화해야 될 카드가 너무 많은데 제 귀까지 강화할 수 있을까? 제 귀 강화하면 이제 어둠 어둠 저글링 하면은 어둠은 근데 저글링 안해도 되겠다 그냥 이중시점만 때려도 대화용 강화해서 느슨해진 상쿠렉에 긴장된 긴장감을 줘야지 캐르른 어둠 컴드 역장 역장이 나으려나? 어둠이 있으면 확실히 템포 빨라지긴 하겠다 어둠으로 템포 땡기기 예제 진짜 오 방화하면 안하면 되겠다 재활용 냉정한 방열판 싹다 강화 이중시전도 인지편향도 강화할 거 왜 이렇게 많아 강화할 거 진지편향도 룸도 룸 룸 룸 룸 디펙트야 마법 없어 오기심 사기력 과연 승자되나 오기심 과연 승자되나 오기심 고맙습니다 오기심 꼬마 마스터나 오기심 어젯 구양 욱 오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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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빵 장빵 아니? 야, 부티얼 겁나 세네. 벼냥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벼냥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진다는 게 뭘까? 제배란 무엇이지? 상방에 손수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허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융합도 있으면 좋은데. 아까는 강화가 안 돼 있어서 도저히 자리가 안 났어. 쓸까? 밀집 깎여서 꿀 받을 것 같으니까 쓰자. 상방에 손수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상방에 손수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상방에 손수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상방에 손수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왜 때렸어? 맘에 안 드니? 맘에 안 들기는 해. 상방에 손수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상방에 손수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상방에 손수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킹퍼 그저 왓퍼 이제 헬로월드 나도 재활용으로 다 지울 수 있다 우리 디펙트 먹일거라 인공물도 오면 낭낭하게 들고 왔지 선기 언구 가 암전보단 낫겠다 내가 필요없어 이김 틀 자신이 없어진 디펙트 아 2727 와우 5656 임 어접 역시 룬피아 이룬 문자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염주가? 이를? 아 엔 헬 2 1 2 12 감사합니다.